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김아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풍선으로 예쁜 성탄 장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풍선 부는 기계가 있는데 이게 보통 풍선 부는 기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랩스라고 하는 기계인데 이거는 소리잖아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서 못 써요 근데 이거는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나잖아요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하냐 다른 거는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일 간단한 성탄절 장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길어지네요 엄청 길어지는데 끝에서 3cm 전에 딱 끝내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입구를 약간 길게 해가지고서 이거를 묶어주세요 자 그럼 카우처 봐라 자 이렇게 잘 좋아해요 근데요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작으냐 짜거가지고 더 묶여야 돼가지고 조금 더 길게 더 묶여야 돼가지고 됐어요 터질 뻔 있어요 옳지 이게 길이를 잘 맞춰야 됩니다 길이가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두 개를 같이 묶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 다음에 자 자 이거를 두 개를 무릎 사이에다가 딱 꽂고 자 보세요 집중해 무릎 사이에 꽂고 자 이거를 이렇게 나도 해볼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 다음에 끝을 요렇게 잘 집어가지고 요기와 함께 이렇게 묶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할아버지 잘 만듭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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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에다가 이렇게 대고서 쑥 집어넣습니다 쑥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우와 예쁜 우와 예쁜 송탄절 뭐 뭐라 그래지 이거 부쾌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요걸 꽂아요 짜자잔 요걸 이렇게 꽂으면은 아주 예쁜 송탄절 부쾌가 돼요 예쁘죠 네 우리 하은이도 얼굴 여기다 집어넣고 예뻐요 아유 예뻐라 박수 이번엔 두번째 두번째 송탄 장소를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요것을 한번 해보겠어요 먼저 아주 투명한 풍선입니다 아주 엄청 엄청 투명하네요 투명한 풍선 속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투명한 풍선 속에 이걸 집어넣고 네 끝과 끝을 나란히 한 다음에 이거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자 이 이 이 응 다시 더 맞아야 돼 ежд intuitively 더 맞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세코 불러주세요 시작 어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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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끌어에게요 우 어 쓰덕 쓰덕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가운데에 있는 풍선을 또 불어줍니다. 네, 우와, 슬프, 슬프, 우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트요. 하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두 개를 같이, 이 하트에 하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자, 그 다음에 저기, 저기 있는 거 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꽂아주세요. 네, 아유, 예쁜 하트 풍선이 나왔어요. 예쁘죠? 네, 근데 왜 만질 수가 없어? 네, 맞아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짜잔! 바로 이런 풍선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풍선은, 저기, 크리스마스 풍선입니다. 여기가 꽂아주세요. 먼저 이것을 여기다가 쏙 밑으로 넣고, 다시 올렸다가,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거 빨간색도 해요. 빨간색도 할까요? 네. 네, 알았어요. 네, 아유, 이뻐라. 오, 예쁘다. 한번 돌려볼게요. 눌렀어요. 불러올라네요. 오,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추리도 있고, 선물! 선물도 있고, 또 눈사람도 있고, 사슴도 있고, 됐어요. 우와, 아유, 이뻐요, 이뻐요.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네, 이뻐요. 우리 친구하죠. 네, 자, 꽂아주세요. 네. 꽂아주세요. 이제 송탄장장실이 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떤 풍선을 만들까요? 이번에는 특별한 풍선을 만들어보겠어요. 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우와, 스톱! 스톱!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번에 또 하나를 누릅니다. 네, 시작! 스톱! 네, 이 두 개를 같이 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묶었습니다. 아유, 됐네요.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네, 시작! 린트예요, 예쁘네요. 네, 이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스톱! 아, 조금만 더. 됐어요. 이 두 개를 또 묶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헤헤헤. 이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려요. 이렇게 막 돌려요. 아, 그 다음에 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를 여기다가 네,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가 네, 쏙 집어넣고 네, 쏙 집어넣고 아, 네 개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하트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트! 자, 눌러주세요. 우와, 하트 예쁘다. 우와, 하트 예쁘다. 이것을 이제 위에다가 다시 쏙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예쁜 하트를 위에다가 장식을 해서 우와, 그 다음에 예쁘게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와, 예쁘죠? 네, 아유, 예쁜 네, 하트 장식이 되었어요. 입에는 엄청 커다란 하트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Ze Ball 자, 눌러주세요. 아유, 이차. 더, 더, 더. 좋. 됐어요. 자, 이걸 묶었습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제 얘기해요, 이범이. 됐어요. 아유. 그럼 이거 두 개를요. 이제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보세요. 두 개를 묶어요. 이렇게 묶어요. 아니야. 수다 없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끝에도 같이 묶어주겠습니다. 재밌는 거 재밌는 풍선 때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집중해.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됐어요. 팔자가 됐어요.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짠. 우와. 우와. 나비같이 됐죠. 우와. 이쁘다. 자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짠. 꽂습니다. 샤. 그 다음에 제가 꽂을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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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위에다가 엄청 커다란 하트를 엄청 커다란 하트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 시작. 얼마나 큰지 한번 봅시다. 얼마나 큰지.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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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네요. 우와. 자 이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욕심물이 많아요. 욕심물이 많아요. 욕심물이 많아요. 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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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 으으으으으. 이걸로는 내려와요. 내려와. 네 잠시만요. 자 내려오세요. 우와. 아유 어때요. 어때요 이거. 이쁘죠. 어린이 여러분. 이거 이뻐요 안 이뻐요. 펜지 펜지. 자 아유 이뻐요. 이쁘다 이쁘다. 자. 한번만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듣는 상관 어디로 가서 제가 재밌는 노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트가 분명히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꾹 잡고 여기다가 있어요 입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쁜 문어를 만들어 보겠어요 문어 예쁘겠다 예쁜 문어 첫 번째 자 눌러주세요 우와 문어예요 문어는 끝에까지 불어요 끝에까지 그 다음에 바람을 뽑아가지고 가운데를 딱 눌러요 그래서 한 3cm 정도의 여기 격차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묶어주세요 요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렇게 요런 것을 4개를 만들게 됩니다 4개 더 눌러주세요 네 좀 기다려요 끝에까지 스톱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짠 짠 이렇게 해서 묶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낙서해버린다 그 다음에 요거를 야 이거 봐요 이렇게 자 시작 우와 스마일인데요 네 아주 스마일 문어를 만들겠어요 스마일 문어 더 더 더 더 더 크게 해야 돼 우와 아주 커다란 문어가 됐죠 요거를 여기다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싼타 할아버지 모자만 씌우면 돼 하은이가 문어 얼굴을 한번 그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은이가 문어 얼굴을 한번 그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은이가 문어 얼굴을 한번 그리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운간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하나 더 만들게요 자 또 하나 시작 우와 잘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오늘 그래서 우리 하은이한테도 문어를 하나 주고 예은이한테도 하나씩 주겠어요 춤춰서 둘쯤에 한 명이 다 이끼면 됩니다 어 문어다 문어 문어 자 정리 됐나요? 하은이가 이제 그림을 올려주세요 댓글로 올려주세요 속눈썹 더 예쁘게 속눈썹을 해줄까? 아니면은 그냥 속눈썹 없이 귀엽게 해줄까를 댓글로 올려주세요 자 눈을 한번 그려보세요 눈을 예쁘게 하은이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우와 아이고 우리 하은이가 만든 진짜 문어예요 Geschichte 우리 하이이이로 오zenia père protagonoise además HARRIS 나는 남자 같이 으 롤르 Earn 짜자잔 ód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롤루랄라 먼저 빨간색으로 칠칠을 해줍니다. 아 어때요? 이거 좋지요? 어린이 여러분 이거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너무 이뻐요. 이쁘다. 리허니의 선물. 롤루. 너무 이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